이성형 이성형이랑 여기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끝내려다가 너무 짧게 끝내는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 어떨까? 여성분들 중에 제 이상형을 고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식 아니면 규현 노래 중에서 가볍게 128강부터 한번 시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 우동 양갈비는 이제 맥주나 소주 먹을 때 딱 먹으면 진짜 좋고 우동도 포장마차 같은 데 파는 그런 우동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둘 중에 뭐를 평생 먹고 싶냐라고 한다면 우동일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영원히 못 먹고 하나는 계속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게요 아 이거 양념치킨 이거 친애님은 와 이거 아니지 해장까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쌀국수 알죠 여러분 남자들 밥 먹으러 가면 항상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돈까스 아니면 제육떡밥 아 근데 김치볶음밥을 놓칠 수 없잖아 와 근데 여러분 고를 수 있어요? 야 음식이 진짜 많구나 생각보다 아 근데 돈까스 포기할 수 없어요 전 진짜로 아 난 김치볶음밥 좋아하는데 난 돈까스를 더 많이 먹는 거 같아 김뽀기 올라가야 돼? 와 이거 진짜 최소 4강급이다 이거 아 몰라 아 불고기 무슨 닭발이야 솔직히 만약에 자 봐봐요 둘 중에 하나만 평생 먹어야 돼 그럼 여러분 솔직히 뭐 고를 거 같아요 이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평생 먹어요 대화소콘구이를 짠데 밥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리고기가 참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리고기는 찾아서 거기서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고기 목도 좋지만 훈제오리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 그래도 꼬바로우가 더 비싸지만 근데 찐만두가 정말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옛날에 올드보이 보시면 만두만 15년 드시잖아요 물론 그건 군만두지만 저는 찐만두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닭도리탕 어떻게 이겨? 이거는 밥도 되면서 술안주도 되고 이거는 이거는 전천호예요 이건 다 돼요 제가 해물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해물찜 아구찜 뭐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콩국수를 제일 좋아해요 콩국수 극혐이라고? 콩국수 왜 와 저거 그 닭 한마리 소스가 있어요 그 새콤한 그 식초 넣은 그 소스에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끝나면 우동사리 한번 하나? 뭐 그거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죽까지 해 먹잖아요 와 진짜 닭 한마리는 배부른 상태에서 가도 대박이야 진짜 근데 오일파스타도 로제파스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한마리 아 저는 좀 잔인하게 생긴 거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온탕 쪽이 좋습니다 껍데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껍데기가 진짜 한번 맛들리면은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피하시는 분도 계신데 껍데기에 나 지금 껍데기 생각 너무 많이 났다 당장 나가서 지금 껍데기집 가고 싶다 여러분 그 옥고노메야끼가 진짜 잘 만드는 옥고노메야끼집 가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 식감도 그렇고 저 양념이 그 단짠단짠을 넘어선 극강이 무슨 어떤 그 맛이 있어요 근데 메밀국수는 여름에 메밀을 딱 입에 넣었을 때 그 시원하면서 그 고추냉이 싹 풀어가지고 국물 쫙 먹고 면 딱 먹으면 와... 아... 미안하다 아니 감자탕 저 좋아하거든요 거기 감자탕이 맛있어 우리 옛날에 사회복무요원일 때 성신여대 앞에 감자탕찌 거기가 진짜 맛있는데 이름 뭐였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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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탕 거기가 진짜 맛있더라고 싸고 여러분 과메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좀 약간 과메기에서 비린내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짜 그 포항에 과메기 철에 택배로 붙여가지고 올라온 과메기를 이역에다가 파 올리고 마늘 쪽 올린 다음에 과메기를 줬어요 자 장에다 찍어서 먹으면 하... 하... 소주 4잔 들어가요 하나에 근데 대게찜은 큰 대게 안에 소스를 싹 발라가지고 알 있는 부분을 그 입에서 넣으면 싹 녹으면서 그 간도 싹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뭐해요 게딱지밥 하...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대게찜으로 가야지 아... 김밥 대 삼계탕 하... 김밥은 이게 어디 김밥이냐가 또 중요한데 이게 이 김밥이 제주도 오는정 김밥이다 그러면 난 무조건 김밥이고 근데 삼계탕이 제 여의도의 파낙스 그 삼계탕 전문점의 그 들깨삼계탕이다 그러면 하... 거의 우열을 갈릴 수는 없는데 김밥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왜 짜장면을 이렇게 자꾸 혼자 만들겠습니까? 워낙 좋아하니까 워낙 좋아하니까 하... 여러분 아시죠? 저 허거매니아인거 아시죠? 비빔먹지도 좋은데 저는... 어 죄송해요 저 허거 진짜 지금도 생각나요 창면이랑 맨날 먹으러 가자고 막 얘기하고 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닭꼬치 회야? 그렇지 회는 안 먹을 수 없지 숙성된 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좀 빠르게 갈게요 갈비탕 아 이거는 아시죠? 부대찌개 매니아인거 부대찌개는 저기 청담동에 오시면 오뎅 부대찌개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 랍스터 버터구이가 뉴욕바닷가재라는 가게 체인점 많이 보셨죠? 하... 거기가 진짜 맛있는데 근데 조개구이 예?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요거 알죠? 요거를 은박지에다가 이렇게 딱 싸가지고 거기다가 버터 넣어가지고 초고추장 딱 풀어가지고 먹으면 하... 조개구이지 그치 술렁탕도 많고 지금 된장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된장찌개를 짜그레처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된장찌개 좀 빨리 갈게요 이제 이제 64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선택하겠습니다 하... 우와... 아니 근데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면 혹시 라면이지 물냉면 평생 먹기 힘들 것 같아 아... 네 물냉면 먹을 수는 없지만 나눠가야지 어떡해 와... 이삭 써있네 이삭의 햄치즈 스페셜로 하면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다면서요 토스트가 끼니냐 간식이냐 굉장히 지금 논제라고 하는데 토스트로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기 여러분 잡채밥 많이 안 드셔보셨죠? 보문역을 가시면 안동반점이라는게 있습니다 안동반점 잡채밥이 와... 진짜 제 인생 인생 잡채밥을 제가 맛봤어요 잡채가 나와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떡볶이류에 잡채를 같이 넣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른산 골목시장에 노른산 분식이라는 곳이 있어요 떡볶이는 하나 그냥 기본으로 시키시고 꼭 반드시 잡채를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채를 떡볶이 소스에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하... 환상 아 빨리하라고요? 아... 분자 아시죠 여러분 신사유기 보시면 제가 오바마 분자 먹으러 갔던 거 와... 그때 먹었던 분자는 일단 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와... 이거 8강급이다 8강급 여러분 닭갈비는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다그로가를 가시면 정말 인생 닭갈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모님께서 혁제는 요즘 왜 이렇게 안오니? 라고 저한테 얼마전에 말씀을 하셨었고요 아... 이거 못해 결승전 돼지는 여기 나오면 어떡해 아... 치킨집 중에서는 바른치킨이 제가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뭐... 소어도 있고 뭐... 매도 있고 육십도 있고 마른치킨이라는 체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제 삼겹살은 강남구청 관세청 사거리 쪽에 있는 해몽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등갈비가 가장 유명하고 근데 거기는 하루에 이제 등갈비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등갈비부터 먼저 시키시고 아... 올라! 아... 솔직히 닭꼬치를 우리가 막 찾아서 먹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길 가다가 천원에 파는 천오백원에 파는 그 닭꼬치를 그냥 먹었을 때 그... 그... 키열 그게 뚝배기 들어가 있으면 더 맛있어 보이실 텐데 에이... 사실 근데 퍼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나요 근데 닭갈비는 2주일에 한 번 생각나는 느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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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마포 만두에 갈비만두 드셔보는 보셨나요? 아 근데 만두의 그 식감이랑 이거를 와...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쌀국수는 전날 과와물에서 힘들 때 쌀국수 국물 한 번 딱 먹으면 하... 쌀국수 넌 알죠? 바지락 칼국수 그 숟가락에다 이렇게 면 올리고 바지락 저거 하나 올린 다음에 김치 하나 올린 다음에 하... 근데 햄버거지 하... 하... 최근에 제 친구 동생이 돈까스 집을 오픈을 했는데 카츠 오후 압구정점 다 맛있더라고요 닭으로 만든 카츠랑 맛있었던 게 치즈 생각없이 나가사키 짬뽕 시켰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었고 맹모밀도 맛있고요 하지만 와... 우와... 저 종로에 있는 닭도리탕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종로 삼가 쪽에 개림 개림 와 여기 거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래... 왜 그러지 마... 하... 아... 여러분 그 논현동에 더플레이트라는 가게가 있는데 명랑한 명란 파스타 엔초비 파스타 그리고 게딱지밥도 먹었고 와... 이 집은 진짜 좀 약간 완전 맛집 맛집이에요 회는 여러분 제주도를 가시면 마라도 회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와... 거기 방어회 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로제 파스타에 가보겠습니다 왜 그래... ienie 아 나 안 보고 눌을게요 그냥 가운데 딱 놓고 못 눌렀어요? 하... 이건 좀... 진짜 둘 다 해장으로 최고거든요 저는 이 2개를 거의 해장으로만 먹어요 에이씨 와 산 너머 산 아 이거 아니지 제육볶음입니다 산 너머 산 산 너머 산 부대찌개에 라면사리 넣으면 된다고? 오 참신했어요 부대찌개에 라면사리 넣자고 좋아좋아좋아 와 나 이거 나한테 솔직히 결승전이야 진짜로 와 진짜 결승전이야 눈 감고 그럴게요 진짜로 이건 내가 선택을 못할 것 같아 누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뭐 눌렀어요? 와 와 결승인데 이거 집안싸움이래 휴엇 그래도 아 미안하다 진짜 이건 나 버릴 수가 없다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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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의견은 어때요? 사진이 너무 맛없게 나왔어 지금 떡순티가 저게 아니라 초록색 그릇에서 나왔어야지 그 삼겹살은 지금 너무 원래 우리가 원하던 그 삼겹살 비주얼이야 돼지 기름에다가 저 김치가 이제 나중에 구워지면 김치랑 싸먹어도 맛있고 어차피 우승은 떡볶이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만약에 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야 너 평생 떡볶이 못 먹어 평생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너는 삼겹살만 먹어야 돼 이거랑 야 너 구울 때까지 평생 삼겹살만 먹어야 돼 떡볶이 절대 못 먹고 너는 삼겹살만 먹어야 돼 알았어? 너는 삼겹살만 먹어야 돼 이거랑 구울 때까지 평생 삼겹살만 먹어야 돼 그럼 뭐예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맞죠? 제 생각이랑 똑같죠? 평생! 평생 더 삼겹살만 먹는 거야 평생 떡볶이만 먹는 거야 자 오늘의 최종 우승은 삼겹살 1등이네 와 최종 우승 14% 떡볶이 어딨어 떡볶이 없어? 시비야에? 뭐야? 어이없네? 아니! 아닌 거 아니지 잠깐만 떡볶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저렇게 넘어갈 수 있는 리가 없지 이렇게 임식이 상형 월드컵을 진행 해 봤습니다 네 말하기 1 감사합니다.